거울 속에 너의 딸링 근데 몇 년생이야? 저 00년생입니다. 밀레니엄 베이비입니다. 이 노래는 86년생인데 어떡하면 좋지? 리액션이 좋다. 아 그럼요. 오늘 잘 놀아보자. 네. 준비된 노래 좀 해보겠습니다. 정말 많이 부족하겠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저는 모니터만 들을게요. 그게 다. 아 네. 안 들을게요. 그러면 이제 신인 걸그룹이시면 어머. 아이 선배님 장난감 겁니다. 어.